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여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7장에서 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12일 동안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봉헌예물축제가 열립니다. 둘째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위한 봉헌예물을 드립니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넷째 고아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매되 잠시라도 성소를 들어가 보아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성소에 가까이 오라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라.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7장에서 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46일 민숙이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왁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재단의 봉원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원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와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무원 자손의 주유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주유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보라임 자손의 주위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주위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위관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제날에는 단자손의 주위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소가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관 우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주위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위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원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발이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길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길 무게라 성수의 세결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길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수의 세결로 각각 13세길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길이요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가 열둘 마리요 순냥이 열둘 마리요 일련된 어린 순냥이 열둘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 제물로 순념소가 열둘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냥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일련된 어린 순냥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의 기름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험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거계 위 속재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숙이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죄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들일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죄물로 하나는 번죄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예급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왁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왁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7장에서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지파의 고왓,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작업복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없이는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은 시련,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기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협력하여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잘 유지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위해 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꿉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Dr. Zoe was an atheist until age 20 but his life changed when his ill mother passed away leaving him with her faith and her Bible since then he has read the whole Bible more than 1,000 times through this Dr. Zoe came to know, to believe, to experience, to obey and to glorify God and to confess that the Bible as one story is holy enough in our lives In the history of God's dealing with Israel and then the church there are times it seems that God summons out a voice a voice that cries to us to return from our waywardness and our wantonness and to rediscover the original way and I believe God has raised up Dr. Zoe for such a time as this Dr. Zoe realized that the Bible as one story should be read consistently and in chronological order The Tongtok Bible was edited to help others realize this too and so the Tongtok Bible is arranged to be read in chronological order It is divided into 365 days so that you can read the whole Bible in one year and each day has five story points that explain what the section is about as well as where the story is situated within the bigger story For example, Genesis 22 is about the story of Abraham about to offer his son Isaac to God The burnt offering at Mount Moriah was a pre-trial for the offering at Mount Calvary 2,000 years later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from reading If you read daily portions of the Tongtok Bible, you can read the whole Bible in one year If you read 10 portions every day, you can read the whole Bible 10 times in one year This means that you can understand the story of approximately 50% of every page, every book within one year The Bible as one story is holy enough in our lives Thanks for listening and give it all to you